성도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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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. 하아... 정말로... 공과금 명세서 아... 세금... 150만원 정도 밀렸구만 아... 여기... 설마... 아... 여기... 설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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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번... 읽어둬 뭐가 있을까? 아...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... 아... 열어보고 싶은데... 잿빛어머니가 남긴거... 뭘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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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동료 찾는거랑 무슨 상관인거야? 아... 찾았을까? 여기가 그 벤크에서 보관할 것입니다. 아직도 이해하지 않습니다. 벤크스 보내주세요. 너한테 내가 구입한 재워드를 보내주신다고? 너는 이 분이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? 보석이에요? 너의 답변은 필요한 답변이네. 너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가요? 지난번에 맞지 않나? 저의 답변은 무엇인가요? 릴리에게 릴리에게 주시옵소서. 릴리? 묘지에 가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요. 묘지라고요? 교회 근처에 있지. 아아아아 모리야 그 교회 그녀가 왜 교회 옆에서 저를 기다리죠? 이해가 안 되는데요. 거기 가면 그녀가 있을 거요. 당신이 찾는 답도. 있구나 리암코트 오 깜짝이야 아이 좀 바뀔 땐 말 좀 하고 바뀌어라 아아아 새벽이라 분위기도 차분한데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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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켄지 펜지 한편직 blade 아아 knows Really эти 아 아 은근 가 아 뵃 아 가 아 아 아 그리고 또 한 범죄자 그 패러가 제 남자분 당신이 지났다? 네 Our Lily 죽음 그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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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어린 시설보다 매우 단단한은 여전히 classes 예전히 생각해보니 이제 애가 가고 여전히, 그녀는 스스로에 사는 것을 내게 제시, 그녀는 스스로에 I never forgave him. And the pearls? They were my mother's. I gave them to Lily on her sixteenth birthday, the year she died. I wanted the pearls buried with her. 그들의 아버지 원하는 거 함께 한 아이들이 너무 못먹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이 죽으시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릴리의 죽음은 무언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야되어 아우 이 키를 가져올 옆에 내 릴리의 오일은 그녀의 기술과 바퀴즈가 있는 트럭으로 릴리의 길을 가져올 릴리의 길을 따라서 바퀴즈의 길을 찾아올게 바퀴즈의 길을 찾아올게 릴리의 길을 찾아올게 그러네 맞네 그녀가 찾은 거 같아 감사합니다 너는 뭘 할 거 같아? 여기 릴리의 자원에 릴리의 자원인 걸 생각해 릴리의 자원인 걸 생각해 릴리의 자원인 걸 생각해 너 너를 너무 좋아해, 미켄즈 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. 아니면 내가 도움을 보내줄게. 누구도 있겠지, 알겠지? 내 운이 끝났어. 하지만 당신은 그냥 시작이야. 가자, 가자. 그리고 그레이모델이나 밀턴을 생각하지 않아. 우리는 이제 옛 세상을 가진다. 새로운 세상은 지속할 수 있겠지. 내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. 그곳에서 돌아가야 되고. 여러분, 제가 magist Sale에 걸어야 한다고 말함. 내가 이럴다, 나는 그곳에 공간을 부 Archive. 내가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것 같아. 우리는 여러분의 이것을 위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. 그곳에 공간을 붙어 있는 겁니다. 마을 sake, 마을 виде 공간을 붙어 있는 겁니다. 그가 온것은 고난한 감정이네... 제가 잘생겼던 고통은gon이 없을 것 같이네... 죽은 빛의 빛으로 떨어지는 거였다. 죽은 빛이 더 많아. 죽은 빛의 빛으로 찾아온 빛을 당했다. 죽을때, 주인공이 지만할 때가 이리와 있다. 죽은 빛이 있다. 죽은 빛은 빛이 있다. 죽은 빛이 있다. 무슨 빛이 있다? 지금 이 빛은 빛이 더 이상일거야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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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랜턴이 필요해 배고파서 하는 소리도 늑대 소리 같아 피로도가 두배지 피로도가 두배지 피로도 지금 뚝 떨어지지 여기 뭐야 갈라져 있어 여기 덜 얼었네 여기 저 일부러 지금 그래서 얼음값 안 걷고 있거든요 저 일부러 지금 그래서 얼음값 안 걷고 있거든요 크레바스 같은 거 있을까봐 크레바스 같은 거 있을까봐 그 차량이 많은 곳을 갔다 왔어 죄송합니다. 여기 오그로 네? 아 비행기? 여기 아스터로 찾아봐 아스터로 찾아봐 깜짝 놀라서 움찔허슛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윽 베놈을 추격해주마 아스터로 찾아봐 아스터로 찾아봐 아스터로 찾아봐 이 동굴의 끝은 옥냥생에 끝과 이어져있습니다 굿바이 미스터 클레 곰을 쏘아 죽으시오. 아,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1이 끝나게 되나보네요. 스토리였나봐요. 와, 오히려 아무것도 안 나온 게 더 무서웠어요. 그 동굴, 그렇게 길리가 없는데, 그치? 거기서 파밍을 했어야 되나봐요. 그러니까, 근데 이게 또 제작자가 의도한 것 중 하나가 너무 동굴이 기니까 뭐가 나올 것 같지? 파밍을 못하게 하려고. 실제로 떨어지면 전 파밍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야, 진짜 옥냥쟁이의 끝과 이어져 있었을 줄이야. 진짜 굿바이, 미스터 K.